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 첫번째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자 이 현대글로비스를 갖고 계신 이 시청자님께서 이게 지금 갖고 계신지 벌써 7년 됐다고 하셔요 7년 전이니까 2015년대부터 갖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꽤 오랫동안 그냥 아예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7월달에 사셨다고 해요 2015년 7월달 아주 장기적으로 갖고 계셔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참고적으로만 좀 어차피 장기로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단기적인 얘기는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이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요런 생각이 좀 드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22만 천원대 22만 천원대가 요게 있네 자 요 가격에 사셨어요 그러면 이제 올 초에 올 초에 현대차 그 애플카 이슈로 인해 가지고 랠리가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올랐어요 자 그래서 그때 22만원까지 한번 왔고 왔고 근데 7년 동안 들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여기서 뭐 22만원 됐다 그래서 본전인데 팔아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물론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팔아야 된다는 생각은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주가는 이제 지지부진한 상태고 그런다 하더라도 좀 이제 끈기 있게 7년 동안 들고 오셨으니까 계속 들고 갈 수도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현대차 지배구조에 관련된 얘기가 지금 이제 나왔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보면은 이 12월 30일 날이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12월 30일 날이 이 개정을 해야 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 여태까지이기 때문에 뭐 정의선 현대 그룹 회장이 일단 이제 지분 매각 쪽 현대 글로비스 쪽에 지분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제 뭐 이런 뉴스 에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이 주주들한테 어떻게 피해가 들어가면서 할 것이냐 어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지배구조 뉴스 때문에 주가가 뭐 더 떨어진다고 한들 어차피 안 파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리고요 이게 어차피 장기로 갈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합병이 분할 합병이 이제 끝나고 났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이 부분들이 다 이제 해결이 돼요 악재 부분이 다 해결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대로 된 시세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12월 말 돼서 지금 어쨌든 기술적으로 보면은 16만 원대 여기 부분에서 지금 일단 안 깨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부분들을 다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을 장기적으로 두고 본다 그러면은 현대차가 올라가잖아요 결국은 현대차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부수적인 현대 모비스 글로비스 얘네들도 결국은 이제 같이 가는 꼴이 되는데 그 지금 나와 있는 지배구조 개편 다 이것이 이제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자 그 전까지는 만약에 그 전까지 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 파는 게 좋겠지만 그 전까지 22만 원까지 반등 나오기는 힘들겠죠 그렇다 그러면은 굳이 지급할 필요 없이 그냥 주가가 내려간다 한들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한참 후에 그 관련된 이슈가 다 끝나고 나서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악재가 없기 때문에 실적대로 갑니다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뭐 현대차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예 전기차라는 이 특수부제가 또 이제 전세계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글로비스도 그 괴를 같이 하면서 올라갈 것이다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HMM입니다 자 지금 HMM이 자 이 부분을 HMM 지금 뭐 이 주가가 제일 많이 종목 상담 요청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HMM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자꾸 하락해요 올라갈만 하면 또 하락하고 하락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비중도 많아지고 그런데 물타기 했는데 또 떨어지고 물타기 했는데 또 떨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의뢰하신 분도 매수가가 지금 대략 보니까 한 4만 5천원대 이 정도 지금 되십니다 자 4만 5천원대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이때였어요 그러면 이제 잘나갈 때 유상향 해가지고 잘나갈 때 이제 사셨는데 사실 거기가 이제 고점이었죠 고점인지 어쩐지를 이제 모르고 모르죠 이때는요 각종 좋은 얘기 뭐 계속 장밋빛 전망 얘기만 나오지 나쁜 얘기 안 나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주가가 안 가고 질질질질 그러면서 어 왜 안 가 이게 자꾸 떨어지네 이렇게 될 때쯤 되면 나쁜 얘기가 나와요 불과 석 달 만에 좋은 뉴스에서 나쁜 뉴스로 종목은 같은데 종목은 똑같은 종목인데 갑자기 얘가 좋은 회사에서 나쁜 회사가 되버려요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주가는 항상 기술적으로 봐서 아 정고점 더 이상 못 가네 그러면 파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가 들려도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얘가 한두껏도 없이 계속 떨어질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 부근은요 주봉 월봉 좀 길게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 HMM을 월봉으로 보잖아요 그럼 월봉에서 봐봐요 쭉 올라가더니 여기 검은 선 딱 맞죠 요 120선인데요 120 월봉인데 딱 여기까지 오니까 이 선에 걸려가지고 이 선 못 가구선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디서 반정이 나올까요 요 노란 선 21선이요 21선은 아니고 20월선이요 20월선 20개의 월 20개월선이요 20개월선 자 이 부분이 이제 슬슬 올라옵니다 여기 맞으면 이제 반등 나와요 그러면은 아직도 조금은 더 밀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주봉으로 보더라도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다 주봉으로 봐도 단기적으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는 왔다 하지만 45,000원까지 오른다는 것은 단기간에는 힘들어요 한참 동안에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선 나중에는 오를 수 있는데 자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서 단기적인 좀 반등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확 떨어졌던 자리가 바로 여기에요 38,000원대 38,000원대가 무너지면서 장대 음봉이 딱 나오면서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반등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여기까지만 반등 나와도 매물대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저항대가 맞고 떨어져요 그러면 요 정도까지만 올라오면 45,000원까지까지 못 올라온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폭이 줄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비중을 갖다가 조금 줄이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지금은 그냥 하염없이 그냥 주의장창 45,000원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은 반등 시에 비중을 줄일 것이냐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 되고 반등 시에 비중을 줄인다면은 딱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일단 반등이 나오면은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저항대 저항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저항대가 되는 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에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요 자리가 된다 가격적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3만 천원에서 2천원 정도 사이 그 부분이 일단 저항대가 되는 자리가 됩니다 요렇게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갖고 계신 분은 6만 7천원에 갖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여기네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보면 반등이 그 부분까지만 나오고 떨어지고 또 그 부분까지만 나오고 지금 몇 번 그래요 지금 삼성중공업은 다른 조선주들하고의 움직임이 조금 틀립니다 개별적인 움직임이 근데 좋을 때는 어쨌든 같이 이 반등이 나오는데 최근에 조선주들이 좀 약세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질질질질질 흘러가지고 또 이렇게 흘러요 자 이렇게 흐르다가 항상 얘는 보면 5만 5천 2백원대에요 5천 2백원 250원 5천 2백 50원 정도가 오면은 또 반등 나오고 5천 2백 50원 정도가 오면 반등 나오고 요번에 주가가 내려서 5천 2백 50원 정도 내면 또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부근을 여기서 잃을 수 있어요 이걸 살려야겠다고 생각한다면은 비중이 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5천 2백 50원 부근에서의 추가 매수 이후에 반등 시에 매도 아니면은 추가 매수 할 돈이 없다고 하면은 여기 반등 여기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떨어진다가 아니고요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죠 저도 그렇지만 요 분석상 5천 2백 50원만 오면은 반등이 나왔다 이거에요 그럼 여기 오면은 반등이 나오게 되니까 반등이 나왔을 때 일단 6천 2백 5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보통 나왔으니까 이 정도 부근에 와서부터는 비중을 좀 줄이든지 여기서부터 조금 더 기다려서 6천 7백 원 부근 항상 여기만 오면은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분석상으로는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요 6천 7백 원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다 6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못다한 종목들 또 개별적으로 또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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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